우리 뭐 3대 좀 치나? 아하 저 요새 약해졌지 근데 나 맥힘아 사람들이 맨날 3대 몇 치나서 오늘 한번 재보려고 아 형님 아직까지 기록이 없어요? 그것을 알려드림 매일 방송에서 들어온 몸 자랑하는 최군 그의 운동 능력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개그인 이종훈입니다 뭔가 제가 TV로 보시는 거보다 더 제생기 아 그러워 액자 효과야 액자 효과 이런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게 세 가지잖아요 엣지 프레스 애들 세트 우리 싱긍동 서브 오오오오 그렇지 아유 아니 그냥 어머머머머네 생각보다 힘이 돼요 운동하는 걸 봤는데 약간 머슴 같은 힘 있잖아요 형님이 진한 사이로서 운동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롯이도 아닌가요 반대 벚어어 5, 4, 7 아 근데 보면 진짜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적극도 위에 있네요 여유증 수술에 갔어요 아우 아우 소리 하지마 인마 오오오 동영상 오 이거 진짜 괜찮네 와! 와! 집중해서 같이 만드니까 아쉽지만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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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00km입니다 오! 허리가 너무 둥그러졌고 위험이기 때문에 오! 오! 3대 300 이상 치시겠는데요? 이거 이러다가 이야! 100을 성공했습니다 멋쟁이 120 120 120 이야! 오! 성공! 자 여기 있다! 여기 있어야지? 오케이 하나 오케이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게 제일 안으로 온 거예요 저감이 똑같고 오케이 하나 둘 둘 둘 둘 둘 하나 오케이 와우 오! 오케이 330 지금 치면 종합 340이요 오! 이거 치면 허리 와 성공? 형님? 성공! 340 12 000 11 00 11 11 11 12 12 수